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현금쓸일성오피야나? 이렇게 많이 졌어? 강릉전이네 강릉직전이구나 아 어때? 하지말까? 아 아 좋지 않은데? 가운데... 아 안되나? 해 수절득이 없는 수로라네? 굉장히 의미없는 수였던 것 같은데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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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할라나? 왜요? 지구지? 어차피 아무것도 할거 없는데? 왜요? 지구지? 가운데 가나? 잡을 수 있나? 생각해볼 만하다. 없나? 이거를 아 이게 의미가 없는 수구나. 아 잘못 갔네 내가 일로 갔어야 되네 실수했네 바보같이 했네 아 실수했잖아 일로 갔어야 됐는데 아 그러네 그래야 포가 뭐 보겠다 아 위험해 보이나요? 일단 바꿔주고 바꿔주고 막아 나온다 아 이걸 이렇게 하네 막아 나온다 막아 나와 음 그렇지 그렇지 아 아 아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많이 해봐야될텐데 생각을 많이 해봐야될텐데 생각을 많이 해봐야될텐데 일로 갑시다 일단 일로 갑시다 일단 일로 갔어? 여기는 왜 오는거지? 왜 오지? 마가 나가는거는 별로 안좋은거 같고 쪼를 모아주는게 낫지 않을까? 좋아보여 이게 그지? 아 그냥 포로 먹을걸 그랬나? 별로였겠지? 위험해 보이지? 어떻게 좋지않아 좋지않아 자 일단 쪼를 좀 모아주자고 자 여기서 제가 쪼를 전쟁을 하게되면 6일로 빠질 수 밖에 없단 말이죠 그냥 뒤진거지 그러니까 뭔가 대처가 필요하겠죠? 어 뭔가 수가 필요할거 같애? 어 저거 넘어간다 아주 어렵지 막아나가는거 상을 위협하고 상이 빠질 수 있는데가 없죠 좋은거 같습니다 좋은거 같습니다 아주 구급플레이어 아 미리 상을 빼는구나 아 상이 갈데가 있나? 없는거 같은데? 똑같은거 아닌가? 어차피 마루 먹을거란 말이지 Sy 그렇지 그러치 헤헠 일단은 먹읍시다 마가 빠져야겠죠? 요기? 음... 거기군요 그러면은... 차대신청? 음... 차대를 했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음... 내가 점수가 앞서기 때문에 교환해주면은 이기는 각이니까 일단 하세요 실패했고 자자... 하아... 쪼를 던지고 폴을 먹는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음... 나쁘지 않아 으응? 일단 다시 모아야 되니까 모으고 쪼를 압박해주는 플레이 음... 그렇지 그렇지 폴을 넘기고 갈까? 일단 모읍시다 안전하게 일단 모으자 별거 없어 별거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나가나온다 아... 별거 없어 아... 폴을 먹나? 아... 그럴 수 있겠네... 네... 내가 도망가 1장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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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폴로 살을 먹어? 폴로 살을 먹는다 아닌거 같은데? 실수 안하면 이기는거야? 실수 안하면 이기는거야? 하아 갈 데가 있나 어디로 가는거지? 없는거 같은데? 흠 폴로 뭔가 해야될거 같은데 나는 아 밑에 폴을 먹어서 비왕살 노래 갈 수 있는데? 여기 여기로 오는건가? 팀원 스마트 소리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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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겠다 점점 갇혀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았던 것 같은데 여기 가면 죽는 거잖아 여기 여긴데 뒤진 것 같은데 포르사먹으러 포르사먹으러 아 쫄을 먹고 가네 아 그렇구만 쫄이 들어온다 정도의impug이 포르사메 아멘 테라테이블 단독 탈 퇴근 세 개 잘 어울리는 중 세트에 조금 넣어가면 고춧가루 간장 4로 살을 먹으라고? 차로 살을 먹으라고? 두 분은 케퍼룩으로 도색 잘 합치니까 물사랑 얘가 일로 오면 어떡하냐 나는? 통 먹어 자루 통 먹으러 자루 못먹잖아 아 먹을 수 있나? 아 그런가? 안되는거 아닌가? 마 어떻게 빼오냐? 마 빼와야 될거 같은데? 마 어떻게 빼오냐? 마 빼와야 될거 같은데? 지금 돌면 안되네 마 빼고 흥게일로 오겠다는 거잖아 그지? 흥게일로 오겠다는 거 같은데 상관없지 않나 뒤로가 피하면서 장군이네 불치 없었다 여기 위험한데? 흥게일로 오겠다는 거 흥게일로 오겠다는 거 너무 잘하십니다 먼치님 어슥에 그런 수를 생각해내셨건가요? 기본적인 수죠 나 어떠냐? 아 맞는데 같아 상 상 상이 나와야 될 거 같은데 차가 나갔고 나를 올려주고 간 comparing 이걸로 간다 그런 어떻게 되는 거야? 차가 올라오는 건가? 아 마가 올라오래? 모아주고 굳이 모을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먼저 문을 열었고 상대가 안정적인 소를 선택하고 있어 나도 같이 해 주자 위험한 수고 큰일 났다 생각이 짧았네 상대수를 잃지 못했어 이걸 예상했어야 했는데 실수를 해보려고 실수를 했어 실수 했다 실수 했어 포목포로 또 먹는 거 아니야? 생각 잘해 기회가 있어 기회야 이거는 위기는 기회라 그랬어 아 이거 마가 갈 데가 없어서 지질 것 같은데 아 우리 위기는 기회냐 망했지 손에 줘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것도 안되네 아 생각이 짧았다 너무 내수만했네 너무 내수만했어 너무 내수만했어 아 근데 막상 막아 나오면 나도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이거 하면은 상대가 들어가잖아 근데 폴을 넘겨야 되는 말이야 그냥 그렇게 할까? 들어오잖아요 밖으로 빠질 일은 없어 아 아예 이렇게 해버리는 거다 괜찮네 그러면 일단 상대차가 못 나오네 길을 놔두고 뭘 먹으라 그래 자꾸 상어는 뭘 먹으라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데 또 실망을 너무 느끼했으면 더 위야 진짜conom각은 비하구요 그거 работ아니ば 이제dles 든다 너무 작음 맨끈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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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차는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피하면서 뭐 할 수 있나요? 아 그냥 4대를 하자고 한다고? 아.. 그렇지 아프네 그냥 4대를 한다? 아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아조를 움직인다 그렇구만 아.. 위험한데? 이리로 가면은 결국에 뒤질 것 같은 미래가 예언 뜨던데 아 위험하다 이걸 먹어 그럼 저기로 먹겠지 그럼 차가 빠져 마.. 마가 가만히 쓸 수 있구나 아 그러네 난 하새 수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anç 자자자.. 생각을 해보자고 먹어? 아 일단 한번 꺼보자 전자막은 아 이 포가 좀 움직이면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차가 들어가면 마가 들어가기만 하면 아 이 포가 인상에 들어가기만 해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뺍시다. 빼는 게 맞는 거 같아. 붙이면은 뒤로 빠지겠네. 먹으면은 뭐 없지 않나? 네, 점검하고 있어가지고. 저거 일로 온더라. 왜 왔을까? 아, 설마 그냥 먹어버리려는 건가요? 포로? 그럴 수도 있어, 보자. 일단 잠깐 빠져보자. 포로 먹나? 설마? 막아나온다. 막아나온다. 그거는 저거 막아놨으니까. 돌겠다. 음,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형태는 똑같으니까. 마데르를 요청한다. 차가 막났다. 아,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좋지 않아. break. 일단 테이블을. 1-2. 집사. 미자. 앤. 4-4. 5-4. 5-3. 2-3. 차대를 요청한다. 마가 먹는다. 아 왜 이렇게 할 게 없냐 아 모르겠다 아 미쳐버리겠네 아 이거 너무 안 좋았던 수 같다 그쵸 차포가 막히게 갇히게 생겼네 근데 안 해주네 개꿀이네 바보 아니야 아니 이거 왜 맞았지 뭐지 이사는 뭐지 왜 이 게임 갑자기 던지는 거지 뭐냐 이 게임 갑자기 소를 먹겠다는 거 아니야 자 생각해봐 내가 이걸 먹었어 포로 이걸 먹었어 쪼를 밀었어 차가 넘어갔어 안 나오나 그림이 한번 해볼까 저의 실력으로 그림이 안 나오니까 한번 해보자 아 아 쪼를 뭐하러 먹으면 되는구나 아 그러네 벌써 끝났네 개망했네 개망수였네 아주 쓰레기 같은 수를 잤잖아 아 저 쓰레기 같은 수를 잤잖아 아 차가 돌아야 될 것 같은데 아 돌아도 할 게 없네 아 이거 어떡하냐 결국에 포 두 개에 갇혀있게 생겼네 차대를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차대를 어떻게 하지 차대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차대를 하게 되지 차대를 extraordin쟎 두 개에 갇혀있게 하시네 차 loot 척 척 척 척 이야기 문제 생각에 짧았어 아 노화복이 이런게 있구나 아 신기하네 고민하는 중이군요 어떻게 하려 고민할게 그렇게 많아 그냥 포 넘어가면은 좀 간편하지 않나요 그렇지 차가 하나 돌긴 돌아야될거 같은데 뭐야 나간건가 뭐지 10초 남았습니다 어 뭐야 왜 오늘 왜그런거지 아 근데 그냥 나가면 되는거 아니고요 꼭 이렇게 나가야되데 어 일단은 장기를 한 8시까지 했구요 어 아 맞어 어 게임스샷 하나만 찍고 나와주 하나만요 어디있지 어디있지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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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찾았어 찾았어 느껴졌어 자 여기 숨어져있네요 여기 숨어져있나 습 이거 내가 해봤거든? 뭔가 있어요 이거 이거를 재하 할 수 있는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없었나? 아 이렇게 상이 올라가더라구 아 나도 회의봤거든 마가 올라가야되나? 아 뒤졌네 그냥 먹으면 안되나? 말도 안되는 상급? 아씨 모르겠다 그냥 해보자 그냥 마 먹으라고 하고 아 마가 올라가면 상이 치네 상이 잠금치네 이건 어때? 던지는 순간? 그런가보다? 뭔가 얼추 잘 된거 같은데 그래도? 개 던진거 치고는 아프지 않은거 같은데? 아 갇혔네 갈 수 있는데가 없네 여기서 폴을 땡겨주고 못 먹으니까 아프지 않은거 아프지 않은거 쫄? 죽은거 같은데? 이길거 같다 게임이 결과적으로 왕을 트는게 될거 같네 장군 장군 장군? 사가 올라가야겠다 사가 올라가있어야겠다 그치 그치 뭔가 좋은 수가 없을까 그치 딱 이 자리 상이 딱 이 자리만 가면은 참 좋은거 같네 차로 압박을 해야 된다 모르지 그치 이 친구 이거 하게 해주면 안될거 같은데? 헤헿 흐흐흫 어 포가 너무 쉽게 넘어오면 안될거 같은데? 포가 너무 쉽게 넘어오면 안될거 같은데? 포가 그리고 아멘 아, 치고 장군이네 아, 왕이 빠지긴 해야 되겠다 미리 빼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가고 싶은데 여기 가서 장군 치고 포워드 노리고 왜 이소로를 했지? 사과 올라오는 건가? 이거 나중에 먹어도 되잖아 급한 거 아니잖아 위치에 선정 잘해야 된다 중요하다 이거 이거 어때? 아, 여기서 이거 올리는 건 별로일 것 같은데 상관없는데 이게 낫네? 야, 고민 되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하, 살을 올리는 게 낫네 포로 장군을 친단 말이지 그럼 그냥 피하면 되지 않을까? 해보자 그렇게 위협적인 수돈 아닌 것 같아가지고 어 왕을 내려가면은 얘가 이걸 이렇게 장군을 씻겠지? 그럼 살을 올려야 돼 아, 별로 느낌이 좋지 않 안사는데? 포가 왠지 동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왠지 위험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차피 이거는 어차피 뭐 없지 않나요? 그쵸? 그쵸? 흐흐흐흐 닉네임 보다 뜬금없이 고고수수네 고고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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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포로 먹겠다는 거 아니야 니가 사로 취하면 난 포로 먹겠다 니가 사로 취하면 난 포로 먹겠다 이거 어때요 안좋네 아뇨 두개 바꿀까 포로 살을 먹자고? 아 아 굿 아 좋았습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이런 수가 있었어 포로 살을 먹는 수가 있었어 그러면은 외통이란 말이야 지금 아래가 될 것 같은데 너무 안전해 보이는데 아래가 이거 유육이 너무 안전해 보인다 그러면은 차가 와야될 것 같은데 다시 그럼 끝났지 그럼 끝났지 외통이거든 차가 들어가면은 차가 막고 있어가지고 차가 다시 와야될 것 같은데 차가 다시 와야될 것 같은데 차가 다시 와야될 것 같은데 차 밖에 없는 것 같은데 막을 수 있는게 차 밖에 없는 것 같은데 무조건 차가 와야될 것 같은데 무조건 차가 와야될 것 같은데 차마 차 밖에 없는 것 같다 에에에 이럼 끝났지 그치 왜 안 끝났어요 아 차로 막을 수 있구나 아 이런 아 이런 실수를 그렇지 아 다 잘해놓고 여기서 게임을 던졌네 아 아 그러네 아 다 잘해놓고 왜 여기서 이런걸 했니 그래 아 왜 이렇게 왔다갔다하게 되냐 짜증나게 아 아 그냥 처음부터 일로 올걸 그랬나보다 왜 잘못했나 아 조금 더 아 뭐 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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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디로 빠지느냐. 이렇게 장군 치고 먹으면 끝이니까. 얘가 막을 수 있는 수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왜 이렇게 게임이 잘 되냐. 다 이기네. 3연승이네. 아 또 만났네. 우리가 어떤 게임을 했었더라. 반대쪽을 여는 건가. 이쪽인가요? 프로필 사진만 보고 어떻게 알아요. 저도 그러면은 다른. 뭐야. 다른 할아버지 사진 해놓았으면은 할아버지니까. 그냥 생각만 하는 거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응. 아버지를 존경해서 아버지 사진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거 하네. 왜 자꾸 이거 하는 거야. 저게 좋은가? 여기 자꾸 저것만 하는 거지. 여기 포가 이렇게 가면은. 그냥 내거 포 빠지면 되는 거잖아. 차가 일로 가는 거 어때? 어우 너무 좋은 수인데? 아니네. 포가 있구나. 마가 있구나. 그렇진 않네. 내가 여기서 일로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막 다 막아버렸대. 차포도 못 가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안 먹을 수 없죠? 차라리 마가 안 올라왔으면은. 왼쪽으로 피하면 됐을 텐데. 방금도 수가 이상했던데. 다른 수가 있잖아. 아니 이건 뭐야? 그냥. 아 요렇게 한다고. 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아. 상으로 먹잖아. 아. 이건 내가 실수했네. 아. 게임 던졌네 또. 아. 유리했는데 분명히. 아. 생각 좀 하고 하자. 아. 뭐하는 거냐. 생각을 안하니. 왜 게임을 하면서. 잘 해서놓고 왜 이렇게 게임을 던지는 거야. 아. 아. 바보 같으셨네. 생각을 좀 했어야 했는데. 아. 바보 같으셨어. 너무 바보 같으셨어. 5. 차나 주고 뭐 잡았죠? 포상마 많이 잡긴 했네 근데 솔직히 그죠? 왜 일로 왔을까? 하.. 정말 세절대기 없는 순거 같은데? 차가 빠지고 싶어서 그런건가? 아 폴을 노리겠다고? 안될 것 같은데 폭은 빠져야될 것 같은데 그래야될 것 같은데 아 차 대하면은 어렵겠는데 게임 아 차 대 comprar 아 차 대 신청하면 게임 짜증날 것 같은데 왜 오는거야 여긴 도대체 왜 왔을까? 왜 왔지? 어 왜 왔을까 아 포를 중앙으로 넘겨갖고 차하고 쪼를 노리는건가 아닌데 있는데 왜 왔을까 왜 왔지? 왜 왔을까 알던 모르겠어 길이 막히면요 못먹죠? 왜 왔을까 포를 넘기려고 하는구나 포를 넘기려고 혼란한 길을 돌아왔네 그치? 자 이렇게 갔어 그치? 갔어 왕으로 일단 움직여야될거 같은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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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날까? 이게 날까? 이게 날 것 같다 짜잔 살을 올리게 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네 굳이 움직일 필요 없구나 아 그러네 그러네 굳이 움직일 필요가 없겠어 술쓰였네 근데 움직이네 막아 나갈까? 포가 이쪽으로 오면은 되게 위험해 보인다 마이키를 막는구나 자 자 일단은 마데를 한번 걸어보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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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위험하겠다 잘하면은. 뭐가 위험하냐면은. 상대가 쪼를 열면은. 죽어도 안해준다. 이건 죽어도 안되는 소리야. 절대 안돼. 쪼먹네. 쪼먹네. 쪼 쪼. 쪼 쪼. 쪼 쪼. 아 뭐하냐. 그건 안된다니까. 그건 안돼. 그건 안된다고. 그건 안돼. 근데. 이 차가 죽으면 나도 할게 없어서. 그건 안될 것 같은데. 설마 쪼먹는거 아냐. 설마? 설마? 안먹겠죠? 아 기대하면 안되겠지. 그건 안될 것 같은데. 그건 안될 것 같은데. 아 또하네 이거. 짜렁나 싶겠네. 아 좀만. 수트를 좀만 더 해보고. 흐흐흐. 아 이거 안 좋은거 같은데. 아 짜증나 죽겠네 이거. 계속. 흐흐흐흫. 상이. 왕이 올라오겠지. 그 다음 어떡해. 아 짜증나 죽겠다. 자꾸 쇼대하자 그러다. 미쳐버리겠네. 저 상죽오면 좀 그런데. 아아 이걸 어떻게 해야되나. 쩝 대를 할까 아 좀만 생각 좀 해 짜증나네 아니 차로 중앙사 들어오면 사로 먹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자고 아니 차로 먹으면 사로 먹으면 되잖아 그럼 끝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아니 지금 차대 걸려있는데 아 그냥 차대 해버릴까? 아니 상으로 먹으면 차를 먹을 거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내가 바쁜가? 아 일단 한 번만 역부를 하고 생각해보지 아니 사로 상으로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안 되는 거 아닌가? 안 되는 거 아닌가? 아 1단 장군 1장 2단 장군 3단 3단 먹으면은 상을 4를 먹는다 아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살을 압박한다 아 좋지 않아 좋지 않아 10초 남았습니다 상대AD 4를 압박한다 그 다음에 말을 올려서 2단 장군 2단 장군 그것도 Vin 10초 남였다 안해.. 해줄게 해줄게 에이 해준다 씨 안되겠다 에이 씨 자꾸 화내 해줘야되겠어 아 자꾸였다 짜여다 죽겠네 해줘야겠어 해줘야겠어 자꾸 해돼서 안되겠어 이번엔 해줘야겠어 어허 폰은 잠시 내려가있어 자꾸 올라오지말고 어허 내놔 일단 줄 줘봐봐 어 차로 이걸 먹어 게임 던진거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상만 막으면 내가 이기잖아 결국에 나라면 아 이거 이게 나쁘지 않지 않나 이렇게 그냥 먹는게 아 하네 할 것 같더라 상으로 마모 그러면은 피할때가 아 어 글로 가면 한번 더 여긴가 아니 결국에 진거 아니에요? 장군이노 치고 가나 아 하하하하하하 아 참고 쳐도 의미가 없구나 쪼이 있었네 쪼먹으러 가야지 쪼먹지말고 그냥 쪼를 올릴걸 그치 그치 별 먹을 수 있었던건데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긴하네 아 그렇지 사이언스 아 실력이 너무 뛰어나신대요 먼치님 아 고맙습니다 아 또 만났네 하하하하 또 만났어 또 만났어 또 포 일로와나 이러면은 차 죽은거 아니야? 아 나도 걸려있는 나도 걸려있네 아 나도 걸려있으니까 나도 빠져야지 일단 얘가 얘가 차가 한칸 위로 올라가야될거 같은데 흫흫흫 아 이렇게 해서 올리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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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자축으로 빠져서 돌겠다 음 좋은세 좋은세 또 좋은세 여기로 가겠다는거지 그렇지 그렇지 아 쪼를 미는 수가 없구나 없지 없지 내가 여기서 쪼미는 거 어때요? 덜론가? 한번 해볼까? 그냥 들어오나? 아니 내가 안 좋았던 것 같다 내가 수가 내가 쓰레기 수였던 것 같은데? 아닌데? 내가 수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별로였던 것 같다 아 아주 쓰레기 같은 수를 갖다 던졌네 차포를 건다? 위험하네 일단 일로 빠져야겠다 아 그럼 쩔이 들어가는구나 그럼 마가 일로 빠질 거 아니야 차를 걸어? 말을 막는다 막는다 아 장이네 아 내가 후구나 하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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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좋았어. 다음은요. 다음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생각을 좀 해보자. 그럼 이렇게인가? 상이 와서 막는다. 상이 옆으로 치한다. 마가 올라간다. 절로 막는다. 왕이 피한다. 다 좋지 않은데? FI isn't me, 선호 DANC sua, 지수 Xavier 황인데 왕을 수 있냐.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아가지고 왕이 어디로 갈려나? 이게 중요하겠네 왕이 갈 수 있는 데가 하나 둘 여기는 못 가니까 그치? 세 개 세 개를 선택했구나 그러면 일단 차가 못 움직이지 외통이니까 이때 막갈까? 나갈까? 아 아니네 아니네 아 상이 있어서 외통이 아니구나 일단 먹고 차가 가면 외통이니까 차는 못 가고 왜 형? 밀디로 허 ganzen 제 2 2 걸 새 5 1 테 3 2 3 자 좋아좋아 늦게마저 좋아 이번판 자 생타기의 수루군요 차가 나온다 나온다 포를 노린다 아 안죽아 안죽아 마가 빠진다 아뇨아뇨 요기에 마가 있어서 어차피 마가 줄 것 같은데 그치 아 내가 먼저 갈 수 있나 도달할 수 있나 여기까지 아니 포 못 먹는다니까 아 일로 이걸 하자고 별론거 같은데 이거 하면 내께 요기가 쓸려 나갈 것 같은데 이게 먼저 온 것 같은데 아닌가 1 2 3 1 2 3 이게 낫지 않나 어차피 못 움직이는 거잖아 굳이 먼저 갈 필요가 있을까요 막는 수로 아 근데 포 하나 먹자고 두 수를 버리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저거 어차피 못 움직이는 건데 수를 버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난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 지금 저걸 움직이기에는 좀 버리는 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어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겠지 내가 포가 너무 이렇게 뻔했잖아 그치 뭔가 생각을 했을 뻔이야 뭐 상 앞으로 온다는 척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상 앞으로 온다는 척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왔네 왔네 벌써 왜 왔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왔다고 와버렸네 아 상대가 폴을 넘길 수 있었구나 아 그러네 아 아 그러네 왜 폴을 안 넘겼지 그럼 저걸 좋은 수가 있었네 폴을 넘기면은 다 맞출 수 있었잖아 그치 아 폴 괜찮았는데 폴 왜 안 했지 폴 좋았다 아 아 나 메인 풀하러 가야되는데 이제 내가 먹는게 낫지 않을까 갈 데도 없는데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마가 이제 움직일 수 있잖아 헉 다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다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하얀 헉 잘 헉 헉 헉 헉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결국에 죽는 거 아닌가 저거는? 아 왜 있지 결국에 둘 중에 하나 줘야됐던 것 같은데 아아 어허 쿳 먹을 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외통 나온 것 같은데 한 턴만 상대방이 방심하면 끝났다 아닌데? 생각해? 외통이죠 지금? 사가 움직였구나 왕이 움직여야 되는 것 같은데 외통 같은 못 막는 것 같은데? 못 막는 수 아니에요? 쪼리 움직인다 이런 외통이잖아 차가워야 되니까 끝났네 차가 와야되니까 결국에 다음에도 죽은거지 결국에 외통이지 와 오늘 한번도 앉았어 5연승인가? 와 이게 결국에 다 이기네 개굴 빨았네 아이 고맙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5연승 정도고 여름 지금 2연승 2연승 5연승